내가 피해자라고! 언제나 나부를 꼬셔면 두껑지 치는 거지 그게 성범이었어 변호사가 돼서 피해자를 몰아붙이고 죽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꿈이었어? 왜 죽어? 살아나지 나 조절이 세워 Your toes turn blue in winter I'm gettin' red rum There's a trick for all other things left unsaid Missin' a drunk and two AM strolls and kids Now you're chasin' fake highs in the upper west side And fuckin' on Brooklyn's in Brooklyn You're Chelsea's in Chelsea Hope that eases the pain So you remember to miss me In the city of angels Hope New York holds you Hope it holds you like I do While my demons stay faithful In the city of angels In the city of angels Summer's ending now when the nights are coolin' down Remember last winter when we would drive around Silver Lake, Hollywood Pretty little wildlife got me good Thought this was love I was misunderstood Feelin' low on the low Dropping through no hope If I'm honest they'll call But I'm trying to let go And I hope you're happy And life and taxis Always have me Always have me All my demons fall to walk All my demons fall to walk Are you oka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a junior teacher Angel In the city of angels You bako How do you do this? I'm sorry You're lying I'm sorry You're lying I'm fine There was a Mental You're lying When I was an animal I was a little I think it was You're lying You're lying I thought I'm not But I thought I was lying 네 자신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게 뭐든 난 남이 내 일에 끼어든 거야 일로와 도와주세요 사과를 네가 해야지 서 교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퇴학당할 수 있어 서진명 교수 아시잖아요 그날 교수님도 그날 일 안 본 걸로 하랬고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서진명 같은 인간한테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 그거 진짜 별로예요 교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 힘으로 화내세요 교수님 원래 멋진 분이시잖아요 나 세련 좋아해 그래서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좋아하는 여자 위해 뭔가를 하고 싶으면 확실한 걸 주고 던져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확실한 걸 찾아오면 도와주실 건가요? 아이들 calf 시쾌한 걸 소녀의очка 행복하게 곱게 engage At the end of the day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다른 분들은 나와주셨으면 좋겠네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굳이 원하신다면 Look at the magic I found Don't matter the name Always in the hotel 목도에서 선교수가 저를 강제추행했죠 이 영상은 피해자인 제가 직접 호텔 협조 요청에서 협업적으로 받아낸지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진 안 하셔도 되는데 별로가 되긴 싫었으니까 진짜 멋지셨어요 저랑 밥 같이 드실래요? 그건 좀 아닌 거죠? 또 별로보다 저 세련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교수님 좋아해요 저 종교수님 좋아해요 저 통친로 저는 저 헤매지 않으려면 조약속 지켰어 그리고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러 온 거 아니야 그걸 만나러 온 건지 말해 안 불렀어 그러니 말해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어 내 눈 안 수없이 떠오르는 내 맘 속 너라는 별 자꾸만 하린 거려서 변호사가 자신의 무거움을 주장할 방법은? 저 여성이 저곳에 간 이유가 자살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타살 가능성을 연대해 둔다 해도 변호사는 절대 아닙니다 교수님은 절대 범인이 아니면 동영상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교수님은 절대 아니니까 벅차도록 네가 좋아 Oh beautiful 아름다운 그대여 고요했던 내 맘에 뜨겁게 피어나요 Oh 그대여 세상이 준 나의 사랑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말 다시 할께요 사랑해 마지막에 들렸던 천천히 편히 드세요 곽지영이 아니라면 누구지? 왜 알아보라고 하신 거죠? 이 사건은 타살이고 진범은 따로 있다는 걸 염두해 주신 건가요? 궁금하면 직접 알아봐야지 안 갔니? 궁금한 게 있어요 옥상 정원에서 박수영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박수영 씨나 나랑 똑같이 아까운 일이잖아요 자기 인생 함부로 깎아 놓지 그래야 내 일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 왜 하니? 그럼 박수영은 누굴 만나러 온 걸 수도 있었겠네요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있으세요? 졸업하면 여기 오고 싶나? 잠깐 있었는데도 여기가 사람 사람 내가 만났어 이런 자하고 한 공간에 있는 교수님 정신건강이 걱정되기도 이런 자 놈자 자요 다 깨서 뵐게요 저 뭔데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싸가지가 너무 있어요? 신기하다 싶을 만큼 교수님이 그렇지는 아니죠? 박지영이 왜 긴급 체포된 거냐고 물어봐야지 저는 교수님이 징범을 찾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수님이 봤어요 뭔가 볼또로 생각하시고 운명을 좀 보여줘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이 믿어요 믿는다면서 잘못된 질문인데 믿어요 아미라한테 너 듣고 싶어요 선 넘는 거야 그거 별로야 그리고 나를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 그래 잠깐 재밌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 근데 앞둔 하지마 그 순간엔 나도 별 생각 없이 의미했는데 제가 저 좋아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저는 교수님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걱정돼서 괜찮은지 궁금하고 힘든 날이었잖아요 맛있는 거 보는 게 최고라 그래서 맛있는 거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한 말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좋아하는 거 이것도 선 넘는 거예요 그냥 남을 게 제 마음이 그런 거니까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And I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ory, sto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alling clouds and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lls of ambergrin Weathered faces lined up 박지영이 무죄라고 믿으세요? 난 의뢰인을 믿지 않아 의뢰인을 변호할 나를 믿는 거지 의뢰인을 안 믿으신다고요? 의뢰인이 무죄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변호사의 일이야 Please consider that you should try to say to me And I will suffer both 나 좋아하는 여자! 이oon Are you... tuo? 누군데 이.. 이쁘지? 멋있고 대단하고 이뻐요? 누군데? 이쁘지? 멋지고 대단하고 근데 오늘은 내가 좀 마음이 아팠지 야 니 맘 몰라줘서? 거기까지 올라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느라 괜히 나쁘게 굴기도 했을때고 못된 말을 하기도 했을때고 이게 세상이다 그래서 뭐짓말로 하는거 계속 말하고 싶어 지대로 빠졌네 남자친구 있는거 같아 놀랄래? 들었는데 남친 자산이 칠조래 칠조가 뭔데 칠조가 야 니가 칠조로 뭔주로 이기냐 내가 왜 못 이겨? 내 마음은 칠십조짜리라니까 또 또 또 이제 반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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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포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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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 박재영 경찰에 넘기신거냐고 오해했던거야 그래도 믿었다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해한건 사실이 다신 안그래 정말 안그래 너도 수고했어 수고했고 잘했어 근데 너 오해하는게 또 하나 있는 상칠조 남친 아니야 네? 미쳤다 미쳤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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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